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분명 피해자인건 맞는데 이상하게 좋은 소리는 한마디도 못듣고 있는 그런 좀 뭐랄까 불쌍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제목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절연을 했는데요. 세상 착한 며느리인 저는 이제 뭘 어찌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하긴 뭐래 그냥 가만히 있어 원제 저희 남편이 시부모님과 절연했는데 시부모님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저희 남편이랑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원래부터 되게 안좋았어요. 예전부터 계속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이걸 반복했었는데 올 초에는 서로 막 고성까지 지르면서 진짜 엄청나게 크게 싸웠고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우리 남편이 부모 자식 다 필요없어 우리 절연해! 이렇게 확 질러버렸죠. 연 끊자고 참고로 이 사람들의 싸움 원인은 바로 남편 형이죠. 아주버님과의 차별 문제 때문인데요. 저희 시부모님이 이번에도 남편 몰래 아주버님한테 큰 지원을 해줬고 이걸 또 남편이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지게 싸운 거죠. 여하튼 저희 남편은 이번만큼은 절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며 절연을 해버렸고 그렇게 부모님과 형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분이 안 풀리는지 저한테도 당신 우리 부모님이랑 형 다 차단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남편 분노가 너무나 커서 일단 그래 알았어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예전에도 이랬던 적이 있었고 차단해봤자 또 금방 화해할 것 같아가지고 차단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남편도 마음을 정말 강하게 먹은 건지 화해 추구도 안 하겠다고 큰 소리를 찾았고 실제로도 그래요. 예전과는 달리 연 끊고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진짜 화해 안 하더라고 확실히 이번엔 좀 다르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며칠 전부터 시댁에서 저한테 전화랑 카톡을 엄청나게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랑 연락 좀 하게 해주라. 죽어도 통화가 안 된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전부죠. 참고로 저희가 지난달이죠. 3월에 이사를 왔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여기 주소를 아직 모르고 계세요. 여튼 이런 상황에서 남편한테 여보 자꾸 연락이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 뭐? 아니 왜 아직 차단을 안 한 거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남편 허락도 없이 시댁과 연락을 주고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바로 미안해 사과하고 남편 보는 앞에서 시부모님이랑 아주부님 전부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요 아무리 차단을 해도 갤럭시 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통화 기록에는 전화가 몇 통 왔었다라는 내용이 뜨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며칠 전부터 차단을 해도 매일매일 몇 통씩 전화를 해댑니다. 어머님도 몇 통, 아버님도 몇 통, 아주버님도 하고 다들 돌아가면서 전화 오지게 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차단을 했는데도 제가 전화를 안 받는데도 계속 연락을 해대니까 아우 이제 무섭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말을 해봤자 뭐 어차피 우리 집 주소도 모르는데 그냥 무시해 센까? 아니 이제 나한테 그런 이야기도 꺼내지 마! 이럽니다. 어떤가요? 정말 계속 이렇게 무시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대로 지내도 되는 건지 제가 하루하루 너무 불안해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님아, 착한 며느리 병도 정도껏 하세요. 연 끊고 살면 편하고 좋겠구만. 왜 스스로 못 죽어서 그렇게 나대요? 아무 상관하지 말고 그냥 네 남편 마음 위로나 하면서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라고? 진짜 착한 오지랖 병에 걸리면 주변 사람들 미치게 하거든. 남녀 상관없이 글쓴이 같은 사람이 제일 싫어. 아니 네 남편도 자식인데 오죽하면 부모 형제와 연을 끊었을까? 남편 행실이 뭐 평소 개차반이었던 게 아닌 이상 같이 평생 살아갈 남편을 먼저 이해하는 게 순서 아니야? 시댁에서 연락 오는 거 무시해도 될까? 이딴 소리 해대는 거 그냥 착한착 하는 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하지마! 3번 아 그 참 이 아줌마 말 더럽게 안 듣네. 남의 집안 일에 끼지 좀 말아요. 네 남편 알아서 하기에 넌 그냥 뒤에서 입 꼭 닦고 가만히 좀 쳐 있으라고. 4번 원래 지원만 해주면 자식은 그 자식 몸이라도 충날까 겁이 나가지고 막 부려먹지도 못하고 그런 대신 그 노동력을 다른 자식한테서 빼내먹고 나이가 들수록 자식 노동력 뺄 일이 더 많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부모도 형도 안달 날만도 한 거죠. 답답하거든. 부려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5번 그게 그렇게 신경쓰이면 이첨인 이 남편 버리고 시부모랑 같이 살든가. 아니 내 배우자가 저려면 진짜 정 오지게 떨어질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아줌마. 6번 당신은 할 만큼 했어. 아니 뭐 부모 다시 연 끊는 게 말처럼 쉽나. 근데 이렇게 해버렸다는 건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다는 거거든. 괜찮아. 평생 상처받았고 이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끊은 건데 아니 배우자가 돼가지고 그 편 좀 들어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이래요. 왜 나대. 7번 그게 뭐 진짜 좋아서 자기 아들이 걱정돼가지고 그러는 줄 아세요? 시다발이 해줄 둘째가 없어지니까. 아쉬우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8번 뭐야 이거. 그래서 남편이랑 이혼하고 시부모랑 같이 살 거라는 거야 뭐야. 착한 척도 어지간히 좀 해야지. 지금 네가 누구 편인지도 분간 못하면 뭘 어쩌자는 거야. 어? 9번 어? 나는 글쓴이 고민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뭐 이번에야 3개월 동안 쌩 갔으니까 경험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전에도 이런 적이 여러 번 있다면서 저러다가 또 만약 화해라도 하면 며느리만 가운데서 병신되는 거 아니야. 아들이야 핏줄이니까 어? 욕을 못하는 거고 그냥 며느리만 욕받이 되는 거죠. 우리 아들이 그랬으면 며느리 너라도 중간에서 노력을 했어야지. 이제란 한다. 남편이 직접 부모한테 우리 아내한테 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아무것도 연락하지 마. 이렇게 보내게 만들어요. 그렇게 증거 남겨놓고 나중에 딴만 안 하기로 약속 꼭 받으라고. 10번 아니 뭐 시부모야 부모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아주버님 연락은 왜 오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재산 다 받아 처먹었을 거고 그럼 이제 더 이상 동생네 부부한테 연락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뭘까? 댓글 뭔가 둘째가 필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간병이라든지 아 이런 사람은 친구 아니 지인으로도 두기 싫어 지만 착하고 남의 아픔 따윈 전혀 보지 않는 부류들 며칠 뒤 어제 올라온 후기입니다. 원제 남편이 시댁이랑 싸웠다가 다시 화해해버렸는데요. 저 얼마 전 남편이 시부모님과 절연했는데 시부모님이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한다던 글쓴이입니다. 지난번 올린 글에 달린 댓글들 잘 읽어봤어요. 물론 저도 그냥 이거 무시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제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몰랐는데요. 결국 바로 어제 그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내가 이게 불안했던 거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니까 회사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대뜸 나다 이러는 거야.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죠. 제가 계속 차단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 딴은 답답해서 결국 이렇게 저희 회사로 전화를 걸어온 것 같아요. 어머님 저 지금 아침에 엄청 바쁘거든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일단 이렇게 말하고 후딱 끊어버렸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말이지 형 그 자식은 절대 용서 못해도 부모님은 용서를 했거든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거니까 예전처럼 다시 잘 지냈으면 한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라 했더니 낮에 저한테 전화하고 나서 아침에 낮에 남편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대요. 받았더니 역시나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뭐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까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시부모님이 남편한테 사과를 한 모양입니다. 여하튼 뭐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시댁을 같이 다녀오자고 하는 거예요. 뭐 이유야 어쨌든 일이 잘 풀렸다니까 그래 알았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제 대답을 들은 남편이 이번 주말 시댁에 가기로 했다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그래서 저도 옆에 있다가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안부를 물었는데 이때 저희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에휴 아니 너까지 연락이 안 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아니 그래 내가 우리 아들한테는 잘못한 게 있다지만 너한테는 서운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 나한테 왜 그랬냐? 막 이러면서 엄청 대놓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뭐 통화 끝나고 남편 말로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안심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번 주말 시댁 가서 괜히 눈초리 받을까 너무 무서워요. 저 별일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겠죠? 댓글 1번 역시 고부 갈등은 남편이 등신일 때 생기는 게 맞구나. 댓글 그래도 이번 케이스는 이 여자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남편이랑 시모랑 이미 연 끊고 막 치가 떨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모님 아니겠어? 라는 논리로 꼴에 또 착한 며느리 노릇 해보겠다고 남편 몰래 시모랑 연락 주고받고 그러다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예요. 지가 지 스스로 이 상황을 만든 거지. 이 그지 같은 걸. 2번 아니 쓴이 잠깐만 뭐 죄 지은 거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쩔쩔매는 거야? 입 없어? 전화는 네 남편이 차단시켜서 못 받은 거고 당신들 두 사람 싸우면 나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분명 시어머니는 중간에서 뭐 네가 처신을 잘했어야지 화의를 시켰어야지 등등등 개소리 하겠죠? 하겠지만 그랬다가 저 이혼당해요. 어머님 때문에 남편이랑 싸우기 싫고 나 이혼당하기 싫어요. 이런 말 왜 못하냐고 안 그래도 어머님 전화 몇 번 받았다가 남편이랑 얼마나 싸운 줄 아세요? 나 너무 괴롭다고 왜 이런 말을 못해? 입이 없어요? 3번 저기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제가 쓴 일 하면 절대 안 가요. 지금도 봐봐. 사람 하나 가운데 등신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 가면 좋은 소리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말하는 건데 이거 너 따라갔다가 진짜 철화 제일 호구되는 거야. 알겠어요? 4번 나라도 절대 죽어도 안 가. 남편 마음과 행동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이건 뭐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분명히 말하세요. 한 번 절연했으면 본인 선에서는 그냥 끝난 거라고. 쓰니 혹시 뭐 글에 안 쓴 죄 지은 거 있어요? 아니 굳이 거기 따라가가지고 눈치를 보겠다. 이게 뭐하는 짓거립니까? 5번 뭐라? 아침부터 회사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미쳤구만. 제정신이 아닌 집구석이야. 다 떠나서 이 전화 한 통 하나만으로도 뒤집어 엎어야 할 판국인데 왜 네가 눈치를 봅니까? 진짜 답답한 아줌마니. 거기다 주말에 같이 가자는 등신같은 남편도 그렇고 끼리끼리야. 축하해. 6번 남편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왜 차단 안 했냐고 화를 낼 땐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지 마음 풀었다고 주말에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지금? 미친. 아니 그리고 아줌마는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 뭐 대역죄인이야? 왜 그래? 7번 쓴이가 쓴 글을 보면 지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쩔쩔매고 있는데 뭡니까? 혹시 남편과 시가의 종년이세요? 그런 건가요? 8번 야 중간에서 완전 세댔네. 와 진짜 짜증 오지겠다. 9번 아휴 결국 며느리만 욕을 처맞게 되는 거구나. 아니 끈을 끄면 연을 제대로 끈든가. 톡 차단 왜 안 했냐고 게랄지 떨 때는 언제고 이렇게 갑자기 화해해버리면 중간에 있던 사람 입장은 뭐가 되냐고 진짜 직구석 잘 돌아간다. 아이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쓴이는 사실 피해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대처가 너무 고구마 같으니까 사람들이 좋은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아휴 참 아니 진짜 죄지였나? 왜 할 말도 못하고 살아? 아무튼 멋지겠어요. 주말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